네, 그러면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수업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풍을 준비하셨는데 먼저 영풍 하면 굉장히 자산 가치가 뛰어난 회사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상황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도 영풍문고에서 책을 많이 봤었고 그 영풍문고 고속터미널의 자리에 반디에농니스가 들어왔는데 안타깝게 이번에 코로나19 때 반디에농니스가 부도가 났더라고요. 1억 원을 못 먹어서. 그래서 너무 그 자리가 아쉬웠습니다. 지금 그 자리는 아직도 메꿔지지 않고 있거든요. 고속터미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풍문고라는 어떤 대표적인 빌딩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논현역에 예전에 뱅뱅사거리하고 하는 거기 가보면 커다란 논현동 영풍문고 빌딩이 있어요. 그리고 종로에 또 크게 있죠. 거기 회사원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거기 약간 랜드마크 같은 그런 개념인데 종로랑 논현동, 종로랑 강남.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중심지였던 그렇죠? 김두한 시절부터 중심지였던 종로랑. 그게 이제 강남으로 이전되었죠. 강남 1970과 함께. 거기 이제 두 개의 아주 중요한 지역에 커다란 빌딩을 딱 하나씩 갖고 있다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자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풍문고가 종로에 하나, 강남에 하나의 랜드마크라는 어떤 타이틀 말고도 실질적으로 자산 가치가 너무나 크다. 그 빌딩 가치만 자산 재평가가 이루어져도 엄청난 가치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영풍을 하는 이유는 역시 지금 고려화연부터 이어지고 지금 풍산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 지금 잘 지금 버티고 계시죠. 즉 주가가 급락을 해도 급락을 해도 풍산, 고려화연은 올랐죠. 지금 이게 흐름이 미국도 이런 똑같은 흐름이에요. 보시면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 A, 은봉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TSMC를 제치고 시가총액 반도체 1위에 올랐던 엔비디아. 은봉 크게 두 달 연속 은봉 떨어지고 있죠. 메타로 이름 바꾼 페이스북, 은봉 떨어지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스타크래프트 만든 블리자드 회사 인수했더라고요. 인수한다고 발표했더라고요. 어쨌든 은봉 떨어지고 있죠. 애플 은봉 떨어지고 있죠. 지금 기술주가 다들 흔들리는 겁니다. 지금 닝더스타의 CATL, 그렇죠? 지금 CATL을 끌고 와서 엘제너리 솔루션이 비교 대상으로 삼았죠. 지금 다 빠지고 있죠. 지금 기술주들이, 기술주들 혹은 지금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종목들, 지금 다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저런 것들이 다 흔들리니까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도요타 모터스라든가 그리고 포드모터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올라죠. 테슬라는 은봉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가 올랐냐. 계속 보여드린 프리포트 맥모랑 같은 구리 광산업체. 그다음 쉐브론, 정유회사, 엑스모빌. 자, 나스닥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나스닥, 다우, S&P500, 필라데프 반도체, 사대주 다 급락하고 있죠. 엑스모빌 이렇게 뽑아내는 거 보세요, 지금. 지금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려와연 풍산으로 피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 고려와연 풍산 플러스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려와연 풍산 플러스 나고 있고 고려와연 어제 5.82%까지 올랐었고, 장중에. 그렇죠? 풍산은 4.52까지 올랐었고요. 장하고 거꾸로 가죠. 지금 이런 흐름들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전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오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금리 인상으로 눌러서 지금 부담이 되는 테크주들은 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려와연 풍산을 차례대로 했고 이번에는 고려와연을 자회사로 갖고 있는 영풍을 갖고 온 거죠. 그런데 고려와연을 자회사로 갖고 있는 영풍, 이 고려와연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테크주가 다 우리나라도 빠지고 있긴 한데 유일하게 안 빠지고 있는 게 PCB 관련주 아니겠어요? 지금 PCB 관련주가 뜨겁잖아요. 코리아 서키트도 그러고 대덕전자, LG 이노텍. 지금 이 부분이 뜨겁죠, 지금. LG 이노텍 계속 양봉이죠. 계속 치솟고 있어요, 지금. LG 이노텍 계속 치솟고 있고 코리아 서키트도 계속 치솟고 있죠, 지금 이 와중에. 지금 코리아 서키트를 또 자회사로 가진 거기다가 또 기판에서 또 있죠. 인텍 플러스도 영풍의 자회사입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거나 미국 시장하고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움직이는 테크주의 반대편에 서 있는 애들을 지금 다 자회사를 갖고 있고 아까 말한 자산가치, 종로의 영풍봉고 빌딩 장부가치가 4천억 원이고요. 논현동 영풍빌딩 그리고 옆에 건물 두 개 양쪽에 다 갖고 있는데 그 장부가격이 75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장부가격이거든요. 이른바 우리가 공시지가 같은 개념이죠. 우리 공시지가 아파트나 주택 사시는 분들 자기 본인들 세금 나올 때 공시지가랑 부동산에 올라가 있는 네이버에 있는 매물 가격 비교해보세요. 어느 정도 차이 나는가. 아파트는 더 심하게 차이 나고 주택도 많이 차이 나죠. 아파트는 거의 한 많게는 3억에서 5억 이상 차이 날 거예요. 심한 지역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부가격으로 4천억 원, 750억 원이면 이 장부가격조차도 지금 몇 년째, 예전에 산영된 장부가격이에요. 장부가격조차도. 이걸 시가로 만약에 환산한다고 하면 엄청나죠. 지금 종로랑 강남은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자산가치를 재평가만 받아도 이것만으로도 다른 모멘텀이 없어도 PBR 1배만 받더라도 저 정도 장부가치를 포함한 자산가치만큼만으로도 받으면 3배를 가야 된다. 지금 PBR이 0.3이거든요. 영풍이 0.3입니다. 0.3이라는 거는 이런 영풍문고 빌딩 두 개 포함해서 갖고 있는 자산가치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자산가치주죠. 엄청난 자산가치주예요. 그리고 그 영풍문고가 반디앤누리스처럼 지금 문고 사업이 안 돼서 영풍문고가 접는다고 하더라도 그 상관이 없는 게 건물주잖아요. 우리가 항상 거기 안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무너져도 건물주는 무너지지가 않아요. 건물주는 어차피 다른 임차인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영풍문고 빌딩이 영풍문고 망해도 거기서 수족관을 하더라도 얘네는 빌딩 주기 때문에 아무 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 때문에 디지털 책이 많이 나오고 이래서 종이책을 안 보고 그래서 문고 사업을 접고 문고 사업을 접더라도 접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빌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자산가치주. 기본적으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무기가 된다. 영풍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만으로도 굉장히 무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방금 전에 PCB 업체들 호황을 겪고 있는데 코리아 서키트와 MC 엔터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거든요. 자회사 몇 면 좀 살펴보죠. 자회사 몇 면 보면요. 영풍정밀, 영풍제지, 코리아 서키트, 영풍정자, 시그네틱스, 인터플렉스 다양한 방면에서 알짜 자회사들을 엄청나게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요즘에 가장 뜨거운 기판 회사들 일단 인터플렉스, 코리아 서키트부터 코리아 서키트는 지금 코리아 서키트 날아가고 있잖아요.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엘지노텍 지금 기판이 부족하다고 해서 반도체 회사들이나 통신회사에서 기판 달라고 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판 회사들이 날라가고 있고 유일하게 반도체 기업이나 다 이거 조정받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PCB 기판 쪽은 굉장히 세요. 코리아 서키트는 지금 플립집 볼 그레이드 어레이 기판이죠. 이게 지금 엘지노텍에서도 얘기 나왔고 삼성전기에서도 얘기 나왔고 대덕전자에서도 얘기 나온 거예요. 이게 폴립집 볼 그레이드라고 동그란 볼, 솔더볼을 가지고 붙이는 건데 이게 기판이 굉장히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버용이라든가 통신용 칩에 올려 놓은 기판으로 받치는 기판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스마트폰 메인 기판 매출 비중이 70% 가까이 되고 반도체 패키지 기판은 30% 정도가 되는데 코리아 서키트는 지금 이 스마트폰 메인이나 반도체 패키지 말고 통신용 FCBGA를 집중 공략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 플립집 볼 그레이드 어레이 기판 생산 시설을 2천억 원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기부터 시작해서 대덕전자까지 지금 대덕전자는 코리아 서키트랑 같은 급이라고 보더라도 삼성전기는 더 크거든요. 그럼 삼성전기 같은 회사가 먼저 이 반도체 기판이라든가 스마트폰 이쪽을 당연히 삼성전기는 삼성전자 라인이니까요. 그걸 한다고 하니까 그럼 코리아 서키트는 우리가 거기에 가서 부딪히지 말고 우리는 통신 쪽을 파자 이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FCBGA가 지금 다 대세가 되고 있는데 얘네는 통신 쪽으로 좀 타격이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곳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어쨌든 2천억 원 투자해서 지금 그런 기대감에 급등하고 있고요. 이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다음에 인터플렉스입니다. 인터플렉스는 코리아 서키트보다 못 오른 게 지금 적자 상태였어요. 근데 얘네도 지금 뭘 잡았냐면 삼성전자 폴더블폰 지금 다 나와서 흥행했죠. 갤럭시 S20가 망했어요. 갤럭시 S20가 망해서 바로 폴더블폰을 내놨는데 거기서 대박이 터졌어요. 삼성전자가. 폴드랑 플립이 대박이 터졌어요. 이제 폴드4, 플립4 나오겠죠. 근데 거기에 그거랑 갤럭시 S22가 나오는데 이제 펜이 원래 그 탭에 있었잖아요. 탭에 있었는데 이제 다 폰으로 오기 시작했거든요. 거기 펜 기능을 수행하려면 디지타이저라는 부품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디지타이저를 인터플렉스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폼 라인에는 갤럭시 펜이 탑재가 될 텐데 그게 디지타이저가 있어야 된다. 디지타이저가 있어야지 펜의 움직임을 잘 잡아가지고 우리가 진짜 종이의 글씨를 쓰는 것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 디지타이저의 성능이 중요합니다. 그걸 인터플렉스가 잡았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삼성전자 폴더블폰의 성장과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영풍제지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슈가 많은 것들이 다 있어요. 영풍제지 지금 또 급등하고 있죠. 자회사가 지금 다 급등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회사가 다 아들, 딸이 잘 나가는데 부모도 덕을 보겠죠, 결국. 영풍제지가 지금 매물로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몸값이 올라가지고 박스건을 뚫고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모펀드 큐캐피탈 파트너스가 7년 전에 영풍제지 지분 50.5% 인수할 때 650억 원 주고 샀는데 지금 7년 만에 영풍제지를 매물로 내놓는다고 하니까 갑자기 시장에서 몸값 2천억 원 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650억 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3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모펀드의 어떤 상황이 되었고요. 영풍제지가 2천억 원을 받고 또 어떤 다른 회사에 팔린다고 하면 영풍제지를 처분해서 영풍은 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이 자회사들, 지금 말씀 안 드린 영풍정밀이나 시그네틱스나 영풍전자 이런 회사들도 다 자기 분야에서 알짜 회사들입니다. 알짜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들, 딸들이 잘 나가면 이 영풍이라는 회사도 좋겠죠. 시그네틱스, 영풍정밀도 차트가 너무 좋아요. 시그네틱스도 위에 뽑고 있습니다, 지금 또. 시그네틱스도 밑바닥에서 급등하고 있어요. 지금 작년 12월에 60%가 올랐고요. 이번 달에도 11% 올랐다가 지금 0.99, 보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장이랑 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영풍의 자회사들은 지금 장을 역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분가치가 영풍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겠죠. 그리고 고려와연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 고려와연은 했기 때문에. 고려와연은 영풍의 굉장히 중요한 자회사고 지금 고려와연 풍산으로 이어지는 원자재 라인들 있죠. 아연과 굴이. 이쪽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영풍은 지금 자산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자회사들의 지분가치랑 시세가 너무 셉니다. 그래서 영풍 모회사에도 결국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영풍의 자산가치와 그리고 자회사들의 지분가치를 합쳐서 영풍에게도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좋은 면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안 좋았던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석포질연소 문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풍도 자체가 재련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와연 풍산 영풍으로 가야지 지금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려와연 영풍 지금 풍산으로 가 있으면 테크주가 급락을 하고 무슨 메타버스가 급락을 하고 NFT주가 급락을 하고 우리 OTT 관련 주가 급락을 해도 지금 여기서는 가만히 있어도 반사적으로 수익이잖아요. 상대적으로. 거기가 다른 데가 마이너스가 20% 빠지는데 내가 보아빈 종목에 있으면 플러스 20인 효과랑 똑같은 거 아니야. 계좌를 지켰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영풍, 풍산, 고려와연 더 올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20% 빠질 거에서 여기 왔으면 30% 이득 보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영풍도 재련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영풍이 자체적으로 지분가치를 통해서 자회사를 거느리는 모회사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이 재련 사업이에요. 원자재를 재련해서 빠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프리포트 맥모랑 무슨 셰브론 똑같은 거죠. 엑스모빌의 흐름과 똑같이 가는 거죠. 석포재련소가 원래 영풍의 가장 오래된 재련소고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70년도에 공장 가동 개시한 이후에 정말 오래됐죠. 그런데 작년에 10일 영업정지를 맞았어요. 원래 20일 영업정지를 맞았는데 법원에서 10일로 반을 깎아줬어요. 다행히. 그런데 이게 왜 촉발이 됐냐면 경상북도에서 폐수를 유출해서 그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지금 10일 판정을 내렸고 환경부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이 생겼죠. ESG 등급 매기는. 지난해부터 갑자기 ESG 열풍이 불어서 시멘트 철광에서 다 ESG 한다고 난리여서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에서 각 기업들의 ESG 등급을 매겨요. 거기서 1등한 기업들은 언론 기사에 1등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꼴등한 기업은 너무 티가 나는 거죠. 여기서 최하위 등급, D등급을 받았어요. 물론 시멘트 회사, 철광 회사 이런 광산 재련업체들 분리하죠. 분리해요. 당연히 분리하죠. 그러면 ESG 경영하는데 똑같이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네이버랑 카카오랑 얘네랑 비교한다. 네이버랑 카카오가 폐수를 무슨 네이버 카카오 직원분들이 드러운 물을 버릴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는 거기서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네이버 카카오가 종이를 얼마 쓰겠으며 얼마나 오염을 시키겠으며 커피를 버려봐야 얼마를 버리겠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안 좋은 게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안 좋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ESG 경영에 참여를 했으면 이런 나쁜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변하겠다고 했으니까 믿어야죠. 이게 만약에 CEO가 나와가지고 신년사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 소비자들이나 주주들의 뒤통수를 친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회사가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고 자회사 가치니 자산 가치니 그것보다도 회사의 신뢰도 CEO의 어떤 리스크 그런 게 더 부각이 되어버리겠죠. 그런 거를 부각해서 자산 가치랑 자회사 가치를 다 훼손시킬 CEO는 없다고 일단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강인 영풍 대표가 환경과 사람을 중시하는 글로벌 친환경 재료전소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공법도 들여오고 하고 있더라고요. 지하수를 아예 막아버려가지고 밑에다가 지하에다가 벙커처럼 땅을 파가지고 아예 침출수가 지하로 못 들어가게 막은 다음에 거기서 자체 처리를 하겠다. 그런 것도 도입을 하고 친환경 재료전소를 하겠다고 하니 석포 재료전소가 지금 가동 10일 정지를 일단 맞았지만 그냥 이게 아예 질질 끄는 것보다 대법원에서 판정 나와가지고 10일 먹고 그냥 지나고 나가는 게 낫거든요. 계속 질질 끌어가지고 며칠이 되니 뭐니 해가지고 그 리스크를 계속 떠안고 가는 것보다 지금 석포 재료전소는 일단 가동 10일 정지 먹고 1970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10일 멈췄다가 이제 다시 신년사에서 친환경 재료전소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변화하는 모습을 지금 지켜볼 지금 상황에 이르는 거죠. 석포 재료전소가 앞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영풍의 본업에서도 ESG 경영을 하는 그런 어떤 가치를 또 올려서 매겨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석포 재료전소 문제는 이 정도로 해결이 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네. 영풍 실적을 보도록 하죠. 고려아이나 풍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았죠. 지금 이 매출액이 계속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지금 매출액 단위가 2018년부터 봤을 때 최고치가 나왔죠. 억 10억, 100억, 1000억, 3조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영풍이라는 회사는 시가총액도 크지만 매출액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모 회사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시가총액이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2천억 원이고요. 1조 2천억 원짜리 시가총액이고 매출은 3조 6천억 원, 거의 4조가 나온다. 지금 2018년에 2조 9천억 원이었는데 계속 늘었죠. 3조 돌파했고 그다음에 3조 1천억 원 나왔고 올해 작년에 3조 6천억 원. 올해는 4조가 넘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자회사들이 계속 성장을 하면서 올라온 거예요. 단지 영업이익이 지금 여기 마이너스가 났네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서 영업이익률이 지금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마진을 지금 남기는 게 목표다. 하지만 지금 외형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ER은 8배 수준, PBR은 0.3배 수준. 굉장히 낮게 평가되어 있는 지금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지주회사를 사업회사보다 안 쳐주기 때문에 저 8배라는 게 다시 10배 이상으로 가고 12배 이상으로 가고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그 자회사의 시세가 저 정도로 계속 나게 되면 모 회사도 가만히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기에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이상하게 생각하는 수급이 몰리게 되면 오르게 돼요. 오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성DS 같은 종목도 굉장히 강하게 오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해성DS는 계속 플러스예요. 지금 시장 상황이랑 상관없이. 이번 달만 지금 해성DS가 21%가 올랐거든요. 예를 들어 해성DS가 저렇게 오른다고 하면 모 회사인 해성산업을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시그네틱스라든가 지금 인터플렉스, 코리아 서키트, 고려와연 이런 것들이 지금 자회사들이 전부 다 모양이 좋잖아요. 지금 월봉에서 전부 다 쌍바닥이니 상승 N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발로 지금 해성산업이나 영풍이나 주가가 똑같죠. 모 회사고 지주 회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회사만큼 평가를 안 해주니까 늦게 움직이고 PR, PBR이 계속 낮은 위치에 있지만 언제까지 저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자회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해버리면 영풍이나 해성산업도 결국에는 꿈틀거릴 수밖에 없다. 지금 꿈틀거리기 직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영풍을 자회사의 어떤 시세를 보면서 미리 사나도 지금 만약에 테크주가 조정이 더 들어가고 시장이 금리 인상 때문에 더 흔들리더라도 이런 회사들의 주가는 굉장히 굳건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소한 피난처 아니면 거기서 플러스 알파도 노릴 수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회사와 비슷하게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미리 선매수를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가 전략도 한번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도 지금 코싹은 900선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1.74% 급락해서 개빠락 시작되는 예정이고요. 지금 거래소 18.46포인트 또 빠집니다. 계속 줄줄 빠지죠. 지금 우리나라도 나스닥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 SK아닉스 1, 2위를 갖고 있는 지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그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에서 강했던 것들 있죠. 언택트니 컨택트로 가더라도 다시 떠버린 게임이나 NFT나 이런 것들 그리고 나스닥에 연관된 반도체 테크주들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영풍, 고려와연, 풍산 이런 원자재 관련 업체들이 지금 미국 쪽에서도 뜨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이 쏘나기를 피해갈 수가 있을 것이고요. 물론 여기서 쏘나기를 아예 그냥 종목을 안 가져가고 피한 다음에 다시 나는 NFT나 반도체나 테크주 이거를 저점에서 노려보겠다. 그런 것도 좋아요. 아예 종목을 안 가지고 현금을 갖고 있다가 사는 것도. 그런데 나는 그 저점을 다시 잡을 자신이 없다. 그게 사실 생각만큼 쉽지가 않거든요. 저러다가 갑자기 턴어라운드 해버리면 갑자기 또 밑바닥에서 15% 막 이렇게 올라 버리면 잡지를 못해가지고 아예 밑에서 저점을 잡았어야 되는데 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아예 그냥 주식을 계속 갖고 간다고 하는 마인드면 이런 쪽에 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쪽에 가 있어야 되고 고려와연, 풍산 같은 사업회사 설명을 드린 것이고 영풍같이 고려와연을 자회사로 가진 모회사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20개월 선에 쫙 깔려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밑바닥에서 2021년에 한 번 올라와서 60개월 선에 저항을 받으면서 이쪽으로 샌드위치로 끼어있죠, 이게. 여기서 60개월 선이 돌파되면 이제 120개월 선까지 가는 거고 100만 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건 힘은 어디서 나오냐. 결국에는 자회사의 힘, 고려와연은 이미 돌파가 되었고, 그렇죠? 고려와연은 벌써 박스권 상단을 누르고 돌파를 해서 상승 N자로 뻗어나가고 있고 시그네틱스도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뻗어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영풍 제지도 마찬가지죠. 급등, 이슈가 있었지만 어쨌든 급등했죠. 박스권 돌파해서 급등했고. 지금 자회사들이 전부 미리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합쳐지고 합쳐져서 아들, 딸들이 이쪽에 취직해서 잘 되고 딸이 이쪽에서 사업해서 커피숍에서 잘 되고 그런 것들이 집안에 돌아와서 부모님의 얼굴에 미소가 되는 그 순간. 그게 영풍이 오르는 순간이다. 아들, 딸들이 집까지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 시차를 이용해서 부모님은 미리 기뻐하고 있으면 됩니다. 네, 오늘 재미난 예를 들어주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소나기를 피하거나 어느 정도 플러스를 만들 수 있는 종목으로 영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